장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3일 매출로 월세를 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장사다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표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는 건데요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20만원이라면 하루 매출이 40만원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정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라 지금 2019년이 현재까지 통용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운영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든지 외식업 관련 협회분들 프랜차이즈 전문가, 컨설팅학 박사, 컨설턴트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월세가 비싸면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일맥 몫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거나 월세가 비싸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 정서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서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숫자로 운영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이라는 숫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3일, 5일, 2일, 12일, 8일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삼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가게와 한번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단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화적인 건 아니라는 거 객관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이 수치가 맞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반화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식대로만 따라가면 폐업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내용들이 창업 관련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너무 맹신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 전제는 30일 동안 영업을 한다는 조건화에 제시가 되는 숫자들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무조건 쉬고 있는 전 26일로 계산을 해야겠죠 또 주 5일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니까 그분들은 21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는 복잡하니까 30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월세입니다 3일 매출이 월세를 충당해야 된다는 건데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가 120만원이라면 하루 매출이 40만원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5일 매출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40만원이면 인건비로 200만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일 매출이 40만원이라면 인건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거죠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번째는 2일 매출이 수도, 가스, 전기, 기타 경비내역들을 얘기하는 건데 일 매출 40만원으로 보자면 80만원까지는 적정선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물론 이 부분도 80만원이면 사실 많은 겁니다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10일 매출이 주류나 원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일 매출 40만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4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전 이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8이라는 숫자인데 위 계산대로 진행이 됐다면 8일간의 매출이 나의 순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 매출을 40만원으로 잡았으니까 4,8,3,2,320만원이 내 순이익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대로만 계산을 한다면 32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남지만 항목별로 조금씩 더 줄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00만원까지는 수익금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게마다 그런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상이하겠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26일만 일을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다행히 지금 저 숫자들 안에 수치 안에는 지금 다 들어가네요 영업일이 26일이지만 기준을 30일로 잡았음에도 그 기준에 다 속하긴 해요 한번 다들 계산해 보셨나요? 사실 손익 계산서를 오랫동안 써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계산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장사만 계속 그냥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마저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매장의 어떤 지출 내역이나 그 다음에 평균적인 매출 내역들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 위에 말씀드린 3일, 2일, 5일, 10일, 8일 뭐 이런 숫자들에 관련된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관련이 조금 있긴 한데 바로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손익 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대충 이 정도 팔면 나에게 얼마 남는다 라고 장사를 하는 것과 구체적인 손익 계산서를 작성했을 때는 길게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하루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만이라도 잘 체킹을 한다면 비용은 줄어들고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많은 사장님들의 경험담이니까 신뢰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고 뭐 수기로 쓰거나 또 엑셀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시중에 그런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손익 계산서를 한 번도 작성 안 해보신 사장님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 번만 작성하고 그 뒤로는 안 하신 사장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매달 손익 계산서를 아마 작성하실 겁니다 매달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어느 항목에 대한 지출이 내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익 계산서를 쓸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?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그리고 우리 가게의 어떤 지출이나 비용들이 어디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손익 계산서만 작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 계산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손익 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나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불태워 지게 되는 거죠 눈으로 한눈에 우리 가게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마인드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소득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분발하게 되고 또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서 가속도라는 게 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장사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이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장사가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요 장사는 소득이 적더라도 이 소득을 올리는 재미로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장사거든요 오늘이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손익 계산서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건 싫으니까 그냥 간단한 가계구 어플이라도 다운받으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날 그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만 체킹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나의 실질적인 소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게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달 손익 계산서를 쓸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게의 어떤 부분에서 경비가 얼만큼 나가고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금이 좀 더 늘었구나 나의 소득이 조금 올라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날이 오기가 기다려지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한번 꼭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사곰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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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